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, 매수일 어떻게 될까요? 올해 10월 12일에 매수하셨고요. 매수가는 4만 1천원, 비중 20% 정도 되십니다. 네, 두 번째 상담 종목 SKC 코오롱 PI입니다. 이 종목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의 영향으로 단기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. 내년 폴더블폰과 EV 배터리 등 신규 전방 시장의 개화에 따라서 수혜가 좀 예상된다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종목입니다. 상담 바로 시작해 주시죠. 오늘 이 친구가 공매 금지 종목으로 지정돼 있어요. 그 얘기는 어제 떨어진 게 저가가 10% 넘게 빠지고 종가가 마이너스 7.5%. 장도도 괜찮았잖아요. 그런데 얼마나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속이 터졌겠습니까? 남들 다 빠질 때 같이 빠지면 상관이 없는데 남들 올라갈 때 내 거는 7%씩 빠진다. 정말 죽을 맛이에요, 진짜. 폴더블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죠. 실제로 이제 어쨌든 간 잘 팔리든 잘 팔리지 않던 실제로 내년 상반기 지금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 출시가 되면은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딱 움직이겠죠. 폴더블폰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거면 사실 삼성전자보다 코롱 PI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폴더블폰이 잘 팔릴 거다. 대박이 날 거다. 그럼 삼성전자를 사세요. 잘 안 팔릴 거다. 그러면 차라리 부품주를 사세요. 왜냐하면은 재고가 쌓여도 부품값은 줄 거 아니에요. 물론 그 거래가기를 모르겠지만 설마 그냥 간단하게 찍었을 때는 간단하게 봤을 때 물건 사놓고 설마 물건값은 안 주진 않을 테니까 재고는 삼성전자가 알아서 할 일이고 물건값은 주겠죠. 그런데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가 낫고 또 최근에 애플이 잘 안 팔리잖아요. 아이폰이 실적 조조로 주가도 많이 빠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물론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폴더블폰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삼성전자를 사시고 안 팔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부품주가 나쁘지 않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간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저는 안 팔릴 거에 한 표를 줍니다. 보니까 이렇게 막 접히잖아요. 앞에 액정이 있고 표면은 큰 액정이 안쪽에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두껍고 이런 건 조정이 되겠지만 뭔가 자유롭게 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접히기만 해서 옛날에 니텐도 DS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폴더블폰이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예쁘게 접는 형식이더라고요. 네 번이라도 두 번 접었으면 모르겠지만 삼성에게 돈 주고 실험을 당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물론 기술은 많이 올라왔지만 새로운 뭔가가 나오니까 일단은 툴을 사야 될 것 같죠. 메이서 폴더블 예를 들어서 삼성 갤럭시 폴더블 뭐 이렇게 나온다. 그러면 삼성 갤럭시 폴더블 투 툴을 사야 될 것 같다. 그런 느낌이 주셨군요.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건 일단 한번 걸러주고 툴을 사려고 하는 수요들도 있을 것 같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투, 쓰리 이전에는 살 생각이 없다. 네.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일단은 SKC 포롱PI로 돌아가면 최근에 너무 급락을 맞았어요. 5만 7,900원이 곧간데 3만 1,000원이니 이 덩어리 큰 종목이 마이너스 46.65%가 빠질 정도로 급락을 맞았는데 기대감을 반영을 한다고 치면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. 만약에 손절금 3만 1,000원 라인까지 깨고 내려가면 일단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.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